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3 이슈리스트 검토 및 리스크 관리 리스트 작성 초기 이슈리스트. 네 애널리시스 데스크 테이블에는 항목, 분류, 확인 대상, 확인 상태, 내용 등으로 리스트화하고 공유합니다. 분석의 초기 이슈리스트와 동일합니다. 네 설계에도 동일하게 분석처럼 초기 이슈리스트 들이 있구요. 얘는 설계에 포함된 초기 이슈리스트 입니다. 이거는 좀 더 점점 설계사함에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리스트이겠죠. 잘 작성 해야 됩니다.